이름 없이 삐또 없이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엽에 한국에 많은 그런 서양 성교사들이 왔는데 그중에 숫자면에서 압도적인 것이 미국 성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캐나다 성교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남 통영 마산 일대는 호주 성교사들이 활동하셨고 초창기에는 영국 성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거의 활동을 안 하셨죠. 그런 특히 미국 성교사 활동 미국 성교사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참 이 책이 감동적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름 없이 삐또 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다 일독하시고 공 박사가 이런 책을 쓸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지만 원래 콘텐츠 클리에이터 출신인 거죠. 그 다음에 이름들 또 한 건 소개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남서부의 그랜드캐니언 남쪽이 이름만 속한 데가 애리조나죠. 애리조나의 답사기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제가 다니면서 유튜브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답사기를 계속 썼을 것 같아요. 책의 시대가 계속됐으면 2019년도 유튜브하고 만나가지고 인생 방향이 많이 바꿔진 거죠. 사람 앞날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을 계속 쓸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말로 지금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실방송은 매일 소책자를 여러분들이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 방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나누어서 하나씩 이렇게 실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른 방송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매일 공급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3년 5년 10년 가시게 되면 장족의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가면 좋은 일이 함께하죠. 여러분이 부자도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하고 함께 이렇게 동행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실방송을 함께 시간 놓치시면 또 저녁에 들으시면 되니까. 아주 여러분 생산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계속 실시간으로 성장해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아주 양심적인 콘텐츠를.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사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어나갈 수 있으니까 한 건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4개 주제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그런 좀 위험성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정부가 재난질병청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자메시지라도 개인위생을 강조하는 그런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데 일체 보도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 보도를 하기 시작한 7월 31일부터 이 문제 코비드 오미클론 변종 이야기를 했죠. 쿠크다스님 아주 고맙습니다. 쿠크다스가 항상 쿠크다스가 무슨 뜻인가 궁금했는데 쿠크다스 뜻이 뭔지 나중에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7월 31일 날 위급상황을 정한 경기 북부에 계시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2024년 8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의 현장 상황입니다. 이런 유튜브는 제가 보죠. 이거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이 의사선생님입니다.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법리스크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를 기표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이런 생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재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2024년은 아마도 우리나라 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획을 끊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분물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해왔던 전공희 선생님들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면 얼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이제 실상 알게 됐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 가운데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국에 건사하게 보였던 의료 시스템이 이런 희생과 헌신과 문제점 위에 구축된 그런 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100일 해 수족구 등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에서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수술 건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외래 환자도 어마어마하게 준 상태인 겁니다. 환자의 급증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에서도 환자 이송이 원활하지 못하며 인근 수도권 지역에까지 이송 및 전원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을 환자를 전원 옮겨주면 받아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경기 북부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개인 위생을 주의하셔야 될 뿐만 아니고 아주 각별하게 사건이나 사고 같은 데 여러분들 말려들지 않더라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환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 북부에 소재한 저희 병원에서 멀리 강원 동해와 속조에서도 환자를 수용해서 치료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에서 8월 30에 있을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슬로건을 만드는데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여러분 여기서 로우가 LOW 낮은 리스크가 아니고 LAW 법입니다. 리스크는 크고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로우 리스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가 로우 리스크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법적 의료 소송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으시기에 이제 직접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다도 현장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어떤 환자는 허리가 아프거나 전신 압박감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양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보시는 분들께서 주변 분들에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수족구도 많이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100일 해 수족구 코로나에 유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평상시면 조금 나을 건데 의료 역량 진로 역량이 천반적으로 다 줄어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개인 위생에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응급의학계 확계가 개최되는데 슬로건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로우 리턴. 의료계는 수익은 작지만 법적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 외과, 흉부외과는 전공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주종합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였는데 신장외과 의사분도 오케이를 했지만 거리가 50분이나 떨어져 있어서 망설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은 파주종합병원에서 30분 거리의 대형종합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10분 정도라도 짧은 거리로 전원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병원에 환자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병원에서 전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환자가 발생했는데 파주에서 대형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상급종합병원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분이 있는 데서 20분하고 30분에 두 개 정도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일산병원하고 뭔가. 거기에서 받아주겠느냐 못 받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냥 조금 찝찝하지만 조금 위험하지만 받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환자를 보다가 환자 상황이 워낙 도착했는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급실의 전문의께서 야 이거 큰일 터지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의사의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가 받아서 치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언급상태의 환자는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점점 더 환자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대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가 좀 힘든 그 용어들을 다 이제 암기해 가지고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주목한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방송에 이 방송에 전국 각지의 의사분들이 글을 남긴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국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정의학과를 전문의를 딸 때부터 2차 종합병원 응급실을 맡아서 벌써 10년째 일하는 전문의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줄이게 보호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온갖 검사는 일단 다 내놓는데 제 모습 보고 있자면 진짜 좀 그랬습니다. 심폐소생투를 하고 늑골이 골절됐다고 소송이 들어온 경험이 저로 하여금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전부 다 바꿔놓았습니다. 심폐소생투를 지금 CPR이라고 하죠. 열심히 이런 것을 살려놨는데 그 과정에 늑골이 골절됐다고 소송을 당한 겁니다. 그 끈으로 인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이분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이게 환자를 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의료소송으로부터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는 것이 제 1번째 원칙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나라 일하는 사람들 현장 하나도 모르고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저런 글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경기북부의 언급실 전문의가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한 분께서 여러분들 언급실에 근무하시는 10년째 근무하시는 분이 그냥 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소송 한 번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만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만정이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서 일하는 종합병원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소송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 무조건 대학병원 가라고 보냅니다. 필수 의료를 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중증 필수 의료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결국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의사 망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원을 2월 전에는 잘 받아 줬는데 대학병원을 이제 대학병원 의도 잘 못 받는 게 문제지 않 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는 언급의학과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만해야 될 듯 합니다. 소송 여러분들 아주 어렵습니다. 소송 걸리면은 소송 걸리면은 생활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무하고 있다 보면 이 시간에 도대체 몇 명이 언급실에 근무 중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질환이 지역 권역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고 전국구가 돼버렸습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아무도 후배들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언급실에 대가 끊길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도대체 용산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냥 위에서 들이부으면은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밑에 찬다고 행복 고려를 돌리면 그만입니까 전세기 갖고 온다는 그 박민수 차관은 또 어디 갔는지 요즘에 잠수 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출시해서 영전해가겠죠. 이렇게 언급의사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시민들은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와닿지 않겠죠. 아주 귀한 여러분들 주장입니다. 저는 경남쪽 기관급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쪽도 환자가 갈 데가 없습니다. 전원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데서. 조금만 중환자 냄새가 나거나 그렇지 않고 경환자라 하더라도 환자를 받지 않아서 119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관급 순위를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노릇이 아닙니다. 위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2월 전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원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이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20분 30분 안에 전원 처리될 수가 있는 일산병원하고 이런 몇 중요한 병원들이 있었는데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50분 거리까지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10분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받아 처리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위급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코로나 확산도 중요하지만 이 언급실 상황 같은 걸 의사들한테 들으면은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나가고 몇 분이 글 남긴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 세대의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업인이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되는 기본을 이번 사태 때문에 상실한 느낌이 듭니다. 일을 잘하던 사람들의 미래를 빼앗고 흔드는 일은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자본주의는 불필요한 경쟁 사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고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너의 권리는 영혼이 너의 권리고 의사로 합법적으로 획득한 권리를 헌던 일은 폭력적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 뭘 많이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나라에서 완장을 찬 사람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나라를 뒤흔들 수 있거나 그게 지금은 의사지만 다음에는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다음에는 약사가 될 수 있고 다음은 기업가가 될 수 있고 다음은 중산증이 될 수 있고 완장을 차면 무조건 다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이번에 본 겁니다. 전번에는 원전을 폭파시키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던 거고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같은 거 여러분들 그냥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이고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울리는 걸 느낀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이게 사회가 언제든지 헷가닥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신 거죠. 저는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네도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2차 3차 전공의 사직 이후에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고령 환자들의 요양병원이 삶의 터미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요양병원이 특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각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모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상황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데 요양병원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교사 경력 35년인데 10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면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불합리함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전공이분이 마이너스 8천만 원에 자신의 계좌를 공개한 것을 봤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로 계속 누적이 되었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전공이들은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사직도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취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알바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약탈이 아닙니까 정상적인 임금을 줬으면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빚이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대통령이란 사람까지 카르테리니 기득권이니 하니 제가 피가 거꾸로 쏟는 분노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 이 사회는 그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피할 수 없는 자연 법칙 같다는 것은 세상 좀 살아본 데는 아실 겁니다. 전공이들 가운데 검수저가 있겠지만 자기 몸 살기 힘든 전공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수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력적으로 오늘 이분이 참 너무나 뼈아픈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 아무리 이런 바뀌어도 세상을 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걸 여기에 한별님께서 제 집의 아이가 요양병원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감기약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약에서 물건이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의료사태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제 7500명이 수업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동안 정부가 가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 수리금지명령 그리고 탄력적 학사운용 개선안 이런 것을 발표해 가지고 길을 쓰고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처리가 되지 않고 유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YTN에서 의대 학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총리가 학생들은 요지부동 결국은 7500명이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럼 이제 학생들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7500명이 하니까 수업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10일 날 이제 10일 딱 됐네요. 이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인컴플릭트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학기별 유급이 아니고 학년별 여러분들 그런 처리를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니까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 중에 한 분이 교육부 방침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없는데 이제 대학들이 나서 가지고 유급이나 휴학을 일찌감치 결정하고 내년 신입생과 기존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7500명 정도가 수업을 받는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려우니까 휴학은 안 된다. 그리고 유급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7500명 함께 수업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된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순치가 많이 돼서 가지고 재앙은 안 하겠지만 불만이 이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키 포인트는 의대생들한테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3월부터 온갖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의주빈, 의마스 등 조롱과 모욕을 받아왔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은 이제 와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답하다 못해 이제는 무섭습니다. 진짜 망가뜨리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번이 다른데 어떻게 한 해 수업을 같이 받겠습니까? 군대 및 휴학생도 아니고 정말 장난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제 좀 허망한 일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이한 일로 이 문제 해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쩔쩔매고만 있는 게 꼭 보건복지부를 점점 닮아가서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도 자신의 역량을 모르십니까? 가서 윤 대통령에게 본인은 해결 능력이 안 된다고 솔직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만 8천명 의대생에 대해서는 고의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 직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주무 장관이 해결을 못하면 인명한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일 가능성이 80%라는 미래의 동예유전 발표보다도 당장 오늘의 1인 의대생 설득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함께 가서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편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제는 거의 마지막까지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라 너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야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학기를 여러분들 날밤을 새더라도 1학기를 2학기 이름 퉁쳐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진급을 못하는 건데 탄력 무슨 운영 아니고 자식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진급시켜달라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 애초에 휴학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으면 유급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이 먹고 애들이 해빡이나 하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좀 크게 꾸짖으셨네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계에 계신 분 같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소송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선택과 진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진로는 회피하는 것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환자와 의료진과 정부 사이의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의료 소비사들이 의사의 목을 쬐지 모르는 불신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든 세상을 정부가 만들어버렸습니다. 환자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여러분들 나올 때와 기분이 다른 것처럼 생명을 살려놓더라도 언제든지 칼을 의사와 함께 이룸들 개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 소송으로. 제가 같으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는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매일 환자를 봐야 되는데 매일 그 환자마다 의료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대로 나가게 되면 특히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진로가는 현장에 지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굳이 찾으면 많은 국민들이 한국 의료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구나 그런 점을 깨우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료 수가 문제가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진입한 양반께서 의료계 출신 양반이 이제 관련 부처에다가 원가 보존률 진로에 이런 100원이 투입됐으면 매돈 정도를 건강보험이 지불하느냐 원가 보존률을 받아보니까 산부인과가 61%였냐 병원이 환자 진로에 100원을 썼는데 90원을 돌려받았으면 원가 보존률이 90%지 않습니까 2022년 기준 내과 소아청소년과 내과계 진로가의 원가 보존률은 87%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돈을 지불한 책에서 여러분들 통계를 계산했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도 내과계는 환자 진로에 총 1조 1040원을 썼는데 9586억 원을 받은 겁니다. 원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외과 산부인과든 외과계 진로가의 원가 보존률은 84%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을 돈을 지불한 책에서 여러분들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적게 지불한다는 거죠. 외과계는 1조 1429억 원을 썼는데 9561억 원을 받은 거죠. 외과계 산부인과가 특별 이름들 열악합니다. 원가 보존률이 61%가 되는 겁니다. 외과계 안과 경우에는 좀 높고 139% 산부인과가 61% 내과 72% 외과 84% 산부인과가 61% 소아 청소년가 79%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을 지불한 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과대평가를 했을 겁니다. 이보다 더 낮을 거란 이야기죠. 원가 보존률이.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진로가가 원가 보존률이 100% 이한 겁니다. 진로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과잉진로를 할 수밖에 없고 진로 횟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금 같은 보건 의료재난위기 심각 상황에서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한국 면허를 따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의사를 받아들일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여러분들 의사 자격증이 없더라 외국에서 받아들이는데 그럼 그 퀄리티 관리는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런데 정부는 이제 이런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의사 면허를 다 개방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제 눈에는 그냥 해빡으로 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빡을 하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의사 개원일을 하고 계시는 주수호 선생께서 근보공단에 따르면 외과께는 원가 보존률이 84%라는 거다. 이 학원의 외과의 의료과의 모든 수술과 시술에 급여되는 액수보다도 조재료가 약값이 훨씬 더 많은 숙가체제가 정상인 건가 묻고 싶다. 뇌수술 위암수술 간이식수술 자궁암수술 등 모든 수술에 급여되는 돈보다 약을 포장하는 데 돈을 더 주는 보험체계가 과연 정상적인가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오네요. 약값을 지불하는 그런 액수에 대한 것하고 비교하는 것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거죠. 이 의료수과 문제는 여러분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7월 1일자 여러분들 인터뷰인데 선친을 이어가지고 종합병원을 물려받은 진주에 있는 진주제1병원입니다. 병상이 260개 정도 되니까 중형병원이죠. 낮은 숙가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물려받았을 때 없던 병원빚이 부채가 1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병원에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얼마나 착실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부친이 의사를 했으니까 장남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키운 아들이겠죠 전략적으로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계속 필수의로과 의사가 된 겁니다. 운명적으로 아버지가 남긴 병원이니까 그 병원을 이어받은 거죠. 지역 의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여러분 다 서울로 떠나고 그리고 지역의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환자도 줄어듭니다. 병원 입장에는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가 모두 대기해야 되는데 그만큼 당직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지역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최근에 알았지만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아버지한테 이러면 병원을 물려받아 가장 착실하게 경영해 오신 분일 겁니다. 진주 제1의원 병상 260석 빛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리지 않고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mg세대의 의사들은 필수 의료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나면 환자 생명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간 담도 수술 4명이 10시간 하는데 끈당 숫가가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는 윤 대통령이 그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일찍 뭡니까 터졌는데 그냥 관두더라도 뭡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쥐에 짜가지고 나를 운영해 온 겁니다. 2006년 부친이 병원을 물려 당시 병원빚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빚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수 의료를 지키는 것이 부친이 필수 의료를 지키는데 지역 중형 병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해 왔습니다. 박리 다매로 많은 환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숫가가 오르지 않으면 우리 병원도 곧 한계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숫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못하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은 지금 어떠냐 과거처럼 성장률이 4% 5% 돼가지고 지갑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2% 1%로 떨어지는데 지갑은 얇아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거기다 건강보험 지출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 왁왁 소리 내겠죠. 그게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의사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료 상황이라서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의료 상황은 더더욱 그렇다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퉁치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홍식 원장 30년 차 부산의대를 나오시고 내과 개원이라 하시는 배산메디칼 내과 원장입니다. 숫가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각국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국민 총소득의 3.6배 미국 2.3배보다 훨씬 많고 독일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의료 숫가 한 번 보자. 내과 개원 의사이니 상부위장관 내시경 숫가를 비교해 볼까 한다. 일반 상부위장관 내시경 숫가만 하더라도 6만 9,670원이다. 한마디로 쪽팔려서 다른 나라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주마다 의료 숫가가 조금 다르지만 보험 혜택 없이 검사하면 우리나라의 342배 보험이 있으면 우리나라 위 내시경 숫가의 52배 정도다. 미국의 1980년대보다도 내시경 숫가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잠도 못 자고 휴일도 쉬지 않고 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게 여러분들 싼 의료를 지금까지 누린 겁니다. 여기에 김홍식 원장께서 미국에 사시는 교민께서 공개한 위장 내시경 여러분들 관한 글을 아마 읽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밑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에 한 분께서 미국 생활기 그렇게 편견이 없는 거죠. 본인이 지불한 이름들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겁니다. 2018년 10월달 그러니까 상상초월 미국 의료비 내시경 비용 페이온라인 앱 퀵페이 직접 이걸 가지고 상시하게 적어놨는데요. 그걸 여기 보니까 위장 내시경 위 내시경 장 내시경 병원의 청구를 15,429만 불 했고 보험사가 14,128불을 지불했고 개인 부담이 2,250불이고 보험료는 월 700불을 내는 모양입니다. 크게 위장 내시경에 총 여러분들 숫가가 1,748만을 요구한 겁니다. 보험사가 1,600만을 지불하고 개인이 225만을 지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험이 없는 경우 위 내시경 여러분들 비용이 1만 6,858불입니다. 1,910만 원 엄청나죠. 물론 미국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고 또 가서는 안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께서 남긴 글을 보니까 이제 지옥문이 열렸으니 지옥불숙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대책으로 되돌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 하고 체험해 보는 건 다르니까?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근거가 뭐죠? 의사가 많아졌어요?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공병호 tv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경증 환자는 그냥 지역 의료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증 질환이 걸리게 되면 수술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암에 걸리면 암 수술을 해 줄 의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있지만 다음 번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직한 전공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좋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 겁니다. 신생아 수가 30년 전에 75만 명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한 50년 전에는 100만 명이었죠. 올해 23만 명 30년 후에 8만 명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린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외과 20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 1차 진료 위원급에서는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로지 호황은 어디만 있습니까 빅5나 빅6든 큰 병원만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수가 줄어들잖아요 신생아 수가 어마어마한 변화하지 않습니까 신생아 수가 앞으로 23만도 유지가 되겠습니다 23만도 유지가 금세 깨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들 낳겠습니까 정신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통계만 좀 보더라도 뭐죠 이게 어떻게 60% 올릴 일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생아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논문이 나오겠죠 조기 폐암 생존률 변화 이런 연구 논문이 몇 년 후에 나올 겁니다 폐암 질의들 진단받고 수술 기간이 길어질 테니까 대기 시간이 당연히 뭐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겠죠 법대생들이야 강의실만 늘리고 스피커 볼륨만 높이면 2천 명이 아니라 5천 명인들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 법대 출신들과 경제사회학과 출신들이 의학 20개 교육에 대한 인지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의협 회장 출신들을 인용했던 지도자들의 해안이 그립습니다 진짜 무식한 거예요 윤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 참 정말 쇼킹할 정도로 무식한 겁니다 어떻게 현장을 저렇게 무시하고 정책을 펼 수 있냐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 재생들이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아요 아주 알뜰살뜰일은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말아먹을 것 같아요 현장에 대한 이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 자영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완장만 차면 하고 싶은 대로 뭡니까 무슨 짓이든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같은 사회가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보십니다 대회는 분야마다 다 망가뜨릴 겁니다 문과 출신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들 무지할까 어떻게 지잘난 마치 저렇게 살까 나는 평생을 어느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는 세상살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분야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야는 스포츠계를 내가 잘 모르는데요 의료계를 잘 모르는데요 이런 이야기만 여러분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의료계를 뭡니까 내가 잘 아는데 OECD 평균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날려야 됩니다 윤 대통령 여러분 눈 크게 벅뜨고 뭡니까 외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의료사태 여러분 이 의료사태라는 거가 한국 문제 보는 것이 쉽습니다 이게 1차 의료기간 2차 의료기간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계속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원가 보존줄은 100% 이하고 환자 수는 줄어드는 겁니다 수입은 뭐냐 P 곱하기 Q입니다 가격 곱하기 외래 환자 수 이게 여러분 한국의 1차 진료기간 2차 진료기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의원급 이거는 의원급 자료입니다 그런데 중형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20년째 환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의사 수가 과잉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객관적 사실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비교적 경영 상황이 나왔던 내과가 10년 전부터 외과하고 똑같은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과입니다 내과는 여러분들 한 10년 전부터 환자가 줄어든 겁니다 외과가 먼저 당했고 그다음에 내과가 당한 겁니다 두 가지 여러분 다 우리 함께 주는 이야기는 1차 진료기간에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부 성형외과만 보고 잘된다고 이야기하면 몇 군데는 잘되겠죠 몇 군데는 그럼 몇 군데는 여러분들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통계를 보면 되는 겁니다 특히 필수 의료가가 여러분들 타격을 크게 입은 겁니다 외과 전문의나 산부인과 전문기이나 소아청산의 전문기나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통계를 하나 보면 되는 겁니다 전공의를 마친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뽑아주지 않으니까 이걸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입니다 국제적인 수준에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 적습니다 병원당 16명 이게 무슨 뜻하는 겁니까 병원이 숙가가 낮기 때문에 정규직 의사를 많이 안 뽑는 겁니다 병원당 고용된 의사수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고용된 봉지기들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적게 뽑아가지고 풀로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환자가 여러분들 몰리는 것은 서울의 빅파이버 빅식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의료자원이나 한정된 자원을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잘 배분이 돼가지고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개원이 가운데 여러분들 90% 정도가 전문의들입니다 전문의 다 떼고 그냥 한자 있는 쪽으로 다 여러분들 바꿔가서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겁니다 빅파이버 빅식스는 여러분들 영업이 잘 됩니다 시골에서 다 몰려오니까 이게 서울 아산병원의 환자 증가들입니다 빅파이버 빅식스만 환자가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자들이 시골 환자들이 한 40% 정도 10% 이렇게 10년 만에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의가 그냥 필요한 겁니다 좀 쓰고 다 버릴 수 있는 전공의가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4, 5년 쓰고 크리넥스 이런 휴지처럼 버릴 수 있는 전공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만 명 정도 그런 이야기는 윤 대통령한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이 솔깃하도록 이러면 뭡니까 그냥 설득을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전달체계 1차 2차 3차를 여러분들 균형 잡히게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방의료도 다 초토화될 수밖에 전부가 다 서울의 빅파이버 빅식스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여러분들 병상수를 늘려야 되는 이미 한국의 병상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과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 빅파이버들이 분원을 만들어 더 투자하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고 하는 부분을 맡은 책임이 의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맡아야 되는 거죠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닌 거죠 갈 때 배분되어야 될 장소의 의사들이 배분이 안 된 거죠 자 여러분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이런 몇 분이 남긴 걸 보시게 되면 망해가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1인 진로비가 평균 12,560원입니다 미국은 20만 원이고 일본은 9만 원이고 호주는 29만 원이고 영국은 22만 원입니다 12,560원의 1인 진로비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객단가 개념이겠네요 이 자료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남기신 이야기를 가지고 의원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형님이 소아과 의사입니다 의료 문제가 참 크네요 제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당사자들입니다 저수가, 법적 분쟁 조장, 선심성 거비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의사 양성 시스템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모든 정치와 행정의 문제이지 온몸으로 떠받쳐온 의사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 문제가 크죠 지방은 대학병원 모두 다 적자입니다 지금 굴러가는 것도 기적인데 거기에 더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차질 없이 교육시키겠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97년 개업해가지고 27년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원 통계도 공박사님 이름들 내세운 의원 통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원이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그래프라고 의사 수가 많다는 겁니다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고 그리고 내원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30년자 개업 아닌 김홍식 원장께서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여러분들 반나절 정도 쉰다는 거 아닙니까 진로를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이런 게 현장 정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이게 현장 정보다 97년에 개업했고 27년 했는데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의원하고 통계하고 같다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의원의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번 사태가 수도권 6600병상 전공의 공급을 위한 김윤과 박민수 윤 대통령과 빅파이브 소유주들의 담화에 따른 대국민 사기임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알고 무지한 국민을 대신해 투쟁하는 겁니다 빅파이브하고 빅식스가 가동이 되려면 그런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허가를 준 겁니다 그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쌍값이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전공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공의들은 갈 데가 이제 없는 겁니다 나오면 이렇게 안 뽑는 겁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여러분 나무라 할 수 없는 게 병원은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적자이기 때문에 돈 안 되는 전문의들을 고용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6600병상을 돌리기 위해서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전공의가 필요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 머리 저 머리를 굴리다가 1년에 2천 명 연 한 만 명 정도 증가시키면 빅파이브가 여러분들 분원을 만들어서 공급되는 수도권에 6600병상을 제대로 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유는 그건데 그냥 그거 이야기하기가 국민들에게 맹고스러워서 우리가 필수의료인력의 확보와 지방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의사성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아는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나라에 뭐가 건의가 있고 뭡니까 관리들에서 무슨 신뢰가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존경이 생기겠습니까 입만 열면 다 거짓말하는데 결론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빅파이브 등 대형병원에 고용된 전문의사가 부족한 것이고 대형병원 밖에서 일하는 전문의사는 과잉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원이 가운데 90% 정도가 전문의를 땄는데 전문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의 그 과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일반이나 똑같은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대학병원이 숙가가 낮기 때문에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결론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다 거짓말이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국민들 전체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러니 다 거짓말한 걸 그러면 우리만 알겠습니까 전공의들은 얼마나 빠삭히 알겠습니까 의과대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한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꼰대 세대들이 푸른 뭡니까 시푸른 뭐죠 민방위복 입고 나와 가지고 의사 매녀 정지 행정처분 무슨 진로 유지 명령 사표수 수리 금지 명령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이 제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것들이 순 거짓말쟁이 노인들이네 거짓말쟁이 어른들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굴하지 않습니까 사기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이 사람들이 뭐 한 분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분배와 구제 문제가 개선해서 응급실 뺑뺑이를 맞고 생명 살리려 의사된 사람들 버티다 울며 떠나가는 기피과 소아과 의사들을 붙들어 달라 했는데 모른 채 한 정부가 유치원생 수준의 2천 명 정원 발표와 동시에 선제 공격에 감사부를 김사부를 꿈꾸며 착지 구조에서도 큰소리 없이 일해온 미래 의료 희망들을 악마하여 구속 금박 듣도 보도 못한 명령 처음엔 권력자나 관료들이 진흥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문정권이 허가해준 수도권 6600병상에 염전노예 대거 공급기로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점에 박민수 차관 있고 어떻게 국민 생명 정책의 목적이어야 되는 복지부 관료들이 수준이 역대 표장사꾼의 열망인 의료체계 속에서 그들의 빼를 각하 세계 최고의료를 만든 한국의사들 전문가 존중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장사용 거짓말로 국민 생명 인질의 수조를 퍼붓고 거짓말이 전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뚜벅뚜벅 조육시장을 붕괴시키는 권력자 젊은이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하도 정부가 oecd에서 찾아보면 10분만 들여다보면 일반 국민도 정말 알 수가 있는데 국민을 얼마나 돼지와 개로 혹으로 지급하는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여러분들 입학 원서를 접수를 안 했으니까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가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필생의 역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안목을 넓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여기까지 온 또 며칠 있으면 파리오니까 우리의 걸어온 길을 보시려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다음에 또 여행 답사기를 한 번 여러분들 여행은 못 갔지만 여행을 간 그런 기분으로 독사할 수 있는 에리조나 답사기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정론을 펼치는 그런 유튜브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꿋꿋이 이 자리를 지키고 오래오래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방송을 자주 찾아주시면 성장하실 겁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되는 방법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4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세상이 조금 은찮고 하더라도 세상은 또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매일 맞는 하루지만 귀하게 쓰시고 생산적으로 활용하셔서 개인적으로 좋은 성과 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